안녕하세요. 숨있는 멀꼬리 입니다. 방금 장수말벌집 하나 찾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제 깔아놨던 유인재가 몇개 더 있다고 했잖아요 어 가면서 보는데 또 한 마리가 또 이건 대벌이네요. 큰 벌 한 마리가 지금 열심히 저걸 빨고 있네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상황을 봐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 볼게요. 먼저 대벌 먹는 모습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산소가 있고 그 위에 나무들이 크잖아요. 높은데 그 넘어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야 요거 추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쪽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지금 요 건물 끝에 건물 끝에서 유인재를 먹고 지금 윙 날라 가지고 요 나무 요 사이로 여기가 어 밭인가 어 묵은 밭인가 보네요. 이쪽으로 지금 날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 왕벌이라 어 대벌이라 잘 보여요. 이런건 관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서 좀 기다리고 이따 보면은 어 저쪽에서 지금 이쪽으로 날아 올 겁니다. 요로 날아가면 어 바로 제수족은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안쪽에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한번 어 계속해서 어 지켜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이 큰 나무가 어 조금 전에 보셨던 어 그 큰 나무 있죠. 어 그겁니다. 그래서 요 장수말벌이 어 저 나무 위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 이 반대쪽에 와가지고 어 유인재를 하나 깔아 놨거든요. 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저께 저녁에 저녁에 이제 요즘 제가 바빠 가지고 어 저녁에 어 잠깐 와 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와 가지고 어 유인재를 여기다 깔아 놨거든요 어 어디 보자 어 지금 양을 보니까 어 장수말벌이 좀 먹은 것 같네요 어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 여기 올라올 때 장수말벌이 한 두 마리가 웅 하고 날라 다녔 거든요 어 지금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가 어 왔습니다 왜 안 먹어 왜 안 먹고 그냥 가냐 이상하다 자 이제 지금 요거 장수말벌들이 요거 냄새를 맡고 분명히 지금 어제 따라 놓은 양보다 어제 저녁에 따라 놨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저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장수말벌들이 먹은 흔적이 있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나비들도 와서 먹고 어 있지만은 나비는 어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장수말벌을 말벌이 떼거리로 와 가지고 여러 마리가 이제 어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하루종일 먹으면은 엄청난 양을 먹죠 어 저거 한 그릇은 어 금방 다 먹습니다 지금 장수가 한 마리가 왔다갔다 했는데 안오네 어 장수 한 마리가 왔습니다 어 좀 큰 녀석이네요 어 저쪽에서 한 마리 딱 관찰해 가지고 넘어가는 걸 보고서 이제 이쪽으로 왔잖아요 어 그 녀석이 좀 대벌이었거든요 좀 큰 벌이었는데 어 좀 큰 녀석이네요 지금 한 마리 와서 빨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 요 유인재에 개미가 달라붙어 가지고 어 좀 방해를 받고 있네요 개미를 좀 싫어 하거든요 옆에서 어 깐작거리고 막 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서 어 지금 앉아 갖고 이제 빨리 먹어야 되는데 개미 때문에 조금 방해를 받네요 근데 다른 한 마리가 지금 똘러 와 가지고 지금 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빨고 있어요 저 이제 요 날아가는 것을 이제 방향을 확인하면은 어 아마 뭐 쉽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지역은 어 저쪽 나무에서 이쪽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어 있을 가능성이 한 두 군데 정도 어 날아갔습니다 날아 어 저쪽으로 갔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자 으 지금 요 방향으로 갔거든요 요 방향으로 지금 날아가세요 지금 저쪽 반대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역이 있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이쪽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겹치는 곳 바로 요 지역이죠 어 요 지역 어 요 지역 어디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다시 한 마리만 더 날아가는 것을 확인해 보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한 마리만 더 보면은 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어 한 마리만 더 왔네 자 빨리 먹어라 저 개미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방해를 어 하고 있네 네 빨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개미한테 자꾸 방해를 당해서 조금 먹다가 어 저쪽 나무 어 요 바로 요 나무 있죠 어 요게 가서 지금 앉았어요 어 딴 딴 녀석이 또 왔습니다 어 아무 녀석이나 지금 이제 한 마리만 더 빨고 날아가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어 바로 저쪽으로 가서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어 장수 말벌들도 어 성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저렇게 개미가 와서 옆에서 깔짝깔짝 돼도 어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빨아먹는 녀석도 있고 지금 지금 화면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나비가 와서 건드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빨아먹고 이제 그런 녀석도 있고 조금 예민한 녀석들은 개미가 와 가지고 조금만 깔짝거려도 어 저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먹지를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장수들도 어 성격이 좀 안좋은 녀석도 있고 조금 너그러운 녀석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장수 말벌이 그 개미를 입으로 막 쪼고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두 마리가 빨고 있습니다 두 마리 한번 볼게요 자 날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아 역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가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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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높이 날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높이 날지 않고 있고 자 지금 한 요정도 높이로 지금 한 마리 또 날아갔습니다 절로 자 어디 보자 보자 자 올라가 내려갔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자 지금 이 얘가 한 마리는 먼저 간 놈은 요렇게 가 가지고 요 요쪽 어디로 사라졌고 지금 한 마리는 요쪽으로 요렇게 올라가더니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저 풀 풀에 갈려서 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집이 더 멀면 더 높이 올라가서 저 산을 넘어갈 거에요 근데 요 낮이 낮게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높이보다 집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 언덕 그 중간 어디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쪽에서 지금 첫 번째 관찰했던 녀석이 저 나무 위로 넘어서 이쪽 방향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일직선 긋고 이쪽에서 쭉 날아가서 일직선 긋고 그러면은 아까 설명 했듯이 요 지역 요 지역 어디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제는 거기 확신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할 일이 많아 가지고 장소 말벌도 지금 못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이 꼭 장소 말벌 집을 하나 같이 털면서 촬영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하나 찾고 찾는 과정에서 다른 유인재에 반응이 한 마리가 또 와서 바로 옆쪽이거든요 멀지 않아요 여기서 찾은 먼저 찾은 데가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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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지금 하나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이쪽에서 반응이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지금 쫓아 온 거예요 얘를 그래서 찾는 김에 몽창 두 개는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서 입질이 없었으면은 안 찾았을 텐데 근데 또 입질 한 걸 딱 보고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일단 추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요 지역 어디에 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항상 한 마리 떴습니다 아 저걸 집에서 나오는 녀석 집에서 나오는 형태의 그 비행 모습 있죠 아 한 마리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자 지금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어 한 마리 떴습니다 저거 보이나 안보이지 어 한 마리 지금 떴어요 자 여기 있네 여기 자 지금 여기가 작은 동산인데 지금 어 간벌을 해 놔 가지고 지금 풀숲이라 좀 올라가기가 좀 힘들겠네 이거 이야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아우 이거 다 해치고 들어가야 되네 이거 이거 여기 다 해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풀을 다 깎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씨 올라갈 데가 없는데 저 뒤로 가도 뒤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자 지금 화면상에 지금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어 저게 소나무가 요기 요기 나무 있죠 요 소나무가 약간 삐쭉 그렇게 올라온 데가 있거든요 요게 소나무가 요쪽에 요 위에 요 쯤으로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벌들이 지금 한 마리 지금 또 떴습니다 한 마리 떴습니다 어 한 마리 저거 날라가고 있네 어 요요요요요 보입니까 자 요기 어 장수말벌 집을 찾았습니다 자 요게 올해는 이제 더이상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어 시간이 없어서 장수말벌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안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 찾아달라고 의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잠깐잠깐 짬을 내서 나와서 이제 찾은 겁니다 자 올해 2024년 마지막 장수말벌 집 찾았습니다 자 요거 파헤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바로 시간되는 대로 제가 파헤치는 거 어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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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